국두사람들은 좀 충청도사랑 같아요. 양반 냄새가 좀 묻었는데. 말도 그래요. 날씨가 약간 틀려. 아니, 사람도 그래요. 흥부가 보니까 무슨 충청도는 없어서 뭐. 양반 텄셀 아니야.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양반 텄셀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텄셀가 심해서 못 간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양반들이 억시다는 말은 충청도는 양반 행사를 확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양반. 청중에 가서도 못 살고, 토방에 가서도 못 살고, 서울 가서도 못 살고, 충청도 가서도 못 살고. 그러니까 다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라, 핑계. 핑계되려면 한도 없지. 아무데나 가서 살지. 그럼, 아무데나 가서 살지. 상판덤박 가리고 싶어. 이렇게 찬반박 결리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지 않아. 안 가고 싶지.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여 애의 지방이라. 10시일 즈음에도 중신이 나고 7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 경상, 충청, 상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분은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얻은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무고 삼살방어 이사방. 고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물 붓는 내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곽인양 번취우르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죽고. 초라니 보면 딴 나 찍고 보사보면 소부도 적. 의원 보면 짐도 적. 복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닦은 끝내기 것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근은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눈은 놈 저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큰 꽃에 갓 보면 땀띠 뛰고 앉은 배기는 택견. 복사 대기는 돼지 봐 놓고 복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어박 놓고 공기전에다 말 달리기. 이 단전에다 물을 총 놓고 이놈이 심사가 이리 해놓으니 상강을 아느냐 이런 보아질고 독한 놈이 세상 저 건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우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용기들 난리가 있겄느냐 하루는 뷰론날 와가리오 덧불래요 너랑 흥부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랭이 문양처럼 슬슬 다니는 꿀팽이 싫고 밤낮 내방 출입만 하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물 또 떠나 더 터고 날만 못살겠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영웅님 한부만 용서 걸시오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영웅님 동생 걸 나가라구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으로 가갈 곳이나 일러주오 영웅 동 사랑은 포거운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하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숙제 수려주였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오라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하늘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영웅 말으라 형님이 나가라구 언니 어느 영웅이라 거려거며 어느 말씀을 이라고 안가고서 자식들을 챙겨보어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 길이 오느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돌보호 앞에다 늘어소서 형님 갑니다 우리 안녕히게 오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색 불짝 쉬면 굴벼굴벼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길어오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 그을 호기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또 입고 남고 세상 푹은 벼룩을 내가 먹으던 인마는 흥불어무신 새가 일조의 일조의 깰깰깰깬 배달 조를 기쉬 기대든 ostat 을 알것 을냐 Sei 영호소 마누라 자 여기서 영호소 영호소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칠리산 시달 전라도 난 칠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이가 사자은 일 산중이가 사자은 일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그러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일원산 이강경일 일원산 이강경일 일원산 이강경일 일원산 이강경일 일원산 이강경일 일원산 이강경일 산부주사법성이 산부주사법성이 도방해가 사자헌들 비린내 지구어 지구어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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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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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님드허헬 주신 님드허헬 주신 님드허헬 주신 님드허헬 주신 님드허헬 주신 님드허헬 알겄느냐 알겄느냐 한 번 더 할게요 귀신인들을 알겄느냐 귀신인들을 알고 있느냐 귀신인들을 알고 있느냐 한 번 더 시작 귀신인들을 알고 있느냐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평상도로는 태백산 태백산 산중해가 살아오니 산중으로 산중으로 살아오니 백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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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물이 없어서 시작 없어서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도방으로 가자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이강경이 삼포주사법성인 삼포주사법성인 도방에 가 사자 흔들 도방에 가 사자 흔들 사자 흔들 비린내 지구어 비린내 지구어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허니 서울 가서 살자 허니 경구를 모르니 경구를 모르니 따구 맛맞고 따구 맛맞고 중청도가 중청도가 찾아헌 희기 찾아헌 희기 양반들이 억시여서 억시여서 양반들이 억시여서 양반들이 억시여서 살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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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으로 가면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 허우 살 듯 허우 그러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습 한 번 하고 다음에 한 번 점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습 한 번 하고 이제 한 번 점검을 받고 오늘 사라 사부님 그래도 사랑과 맛은 좀 받아 예 사랑과를 좀 하셔 가사를 좀 들이셔요 이제 한 번 더 끄는 wor만 가지 더 끄는 안 될 테니 집에 가사 갈 수가 없을 길이야 찬미 loyd